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적나라하게 제가 대학에서 버림받았다고 아니 맞긴 맞는데 좀 심하잖아요. 자기는 선택받고 저는 버림받았다고 그런데 학문적 역량으로 보면 저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저는 탈락했고요. 박구영 교수님은 이제 진입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저는 자질이 안 된다고 이제 안 받아 좀 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주제가 저기 보니까 저기 앞에 저걸 좀 꺼주실래요? 등 등을 좀 꺼주시면 좋습니다. 저한테 지금 여름학기에 시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 아니 여기를 끄지 말고 저기 앞에 등을 꺼주셔야 돼요. 저게 안 보이니까. 여기는 그냥 켜주세요. 저도 얼굴 좀 내보이게. 정치인 얼굴을 끄면 어떡해. 그러니까 시민자유대학 여름학기 시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 거죠? 그렇죠? 시간 있으면 켜진되요. 한번 끊으시면 돼요. 아 여기가? 예.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이거 넘길 거. 아 넘겨주시나요 누가? 아니요. 아 본인 해야 돼요. 본인 해야 되는 거죠. 예. 셀프. 하하하하. 그나저나 상의는 좀 벗어도 되죠? 원래 이분은 상의도 입지도 않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하고 같은 급이 아니에요. 저는 이사장이고. 회원이고. 회원이고. 근데 이번 여기는 보니까 같은 급인데요 형. 아 그러나요? 하긴 제가 밑에 써졌네요. 저거 무슨 순서예요? 가나다선도 아니고 이거 뭐. 오신 순서예요. 시민자유대학만의 질서가 있는가 보죠? 아 수업 순서. 수업 순서. 하여튼. 그래서. 어. 저는. 네. 저는. 그. 오늘. 시민을 위한 코로나 백신. 세 번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백신은 무엇인가. 그 중에. 제 표현으로 하자면. 박구영 선생님이 저한테. 내일의 권력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일의 권력의. 두 축은. 하나는 시민이고. 하나는. 지역이라고 제가. 제 책. 내일의 권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는. 여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아까. 박구영 교수님은 저한테. 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 경제 영향. 정치 사회 영향. 정치 행정 영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제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냥. 사회적 영향. 정치 사회 영향. 혹은 정치 영향. 아까 정치를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불안을 이겨내는. 그 세 번째가 정치였다고 그러셨죠. 그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 권력. 지역 권력. 의 시대로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구영 선생님처럼 강의를 재미있게 잘 못해요. 그런데. 방법을 똑같이 하면. 차이가 좀 덜 날 것 같아서. 방법을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그 원고를 보시다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 앞에. 저 앞에. 저 뭐라고 하죠. ppt. ppt.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저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왜 시민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잘 아시죠. 문화지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네. 옥구번이라고 하는. 저는 옥구번이라고. 윌리엄 옥구번이라고. 읽는데. 오구번이라고 써놨네요.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가.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 사람의 책에서는 문화지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질문명의 속도. 변화 속도를.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생기는 렉. 이거를 문화지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문화지체는 법, 제도, 정치, 규제 등의 기술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뒤처져서 발생하는 보조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특히 정치사회라고 했을 때. 이 현상을.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요즘 저는. 두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체입니다. 지체. 저 지체는 이를테면 소셜 렉 혹은 폴리티컬 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컬처럴 렉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 렉이라는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문명과 정신문화 사이에 변화의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소셜 렉은 그러면 뭐냐. 그래서. 얼른 생각해본 것이 제가 생각해본 것이. 또 다른 지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의학이나 생물학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 선생님. 리타데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생물학의 리타데이션. 태화라고 합니까. 아.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군요. 그러니까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것을 지체라고 번역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퇴화 혹은 지체라는 리타데이션이라는 개념이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쫙 드러나 보이니까. 그런데 컬처럴 소셜 렉이라고 했을 때 혹은 리타데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파편화돼서 곳곳을 이렇게 떠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는 데는 조금 더 관심이나 집중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지체라는 키워드로 오늘의 사회 현상을 상태를 사회 상태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 정부, 정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요구와 혹은 시대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정신과 갭이 생겼다는 겁니다. 렉이 생겼다는 겁니다. 리타데이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욕구 혹은 시대정신은 이만큼 가있는데 이것을 관철하거나 실천할, 실행할 정치, 제도, 정당, 정부, 사회단체 이런 것들은 그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동의가 좀 되신가요? 잘 안되신가요? 이게 동의가 되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쏙쏙 전달이 잘 될 거고 이게 동의가 잘 안되면 전달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해 말부터 우리 사회가 이중지체 현상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중지체는 부문간의 여러 지체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지체 현상이 곳곳에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지역간에도 이 지체 현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체라는 표현보다는 어찌 보면 차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총선 결과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체, 지역간지체. 사회적 지체와 지역간지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지금 규정하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든 문화든 정치든 설명해보려고 하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은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훨씬 더 시민들을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던 상태에서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즉의당한테 많이 찍어줬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바로 그 현상에 주목합니다. 왜 민주당은 표를 많이 얻었을까? 의석을 많이 얻었을까라는 겁니다. 지역구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163석이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미통당이 84석입니다. 꼭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의당이 한 석이고 무소석이 다섯 석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전에 38석이나 얻었던 민생당, 전에 국민의당이죠. 돌고 돌아가고 지금 민생당을 하는데 이 민생당이 불행하게도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호남을 석권했던 국민의당은 그 국민의당은 이번에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는 비례 3석만 남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민사회와 정당이라고 하는 이 제도 혹은 정당의 정체상 사이에 지체현상 혹은 렉이 저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볼지 철학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현상에 대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당과 시민, 그러니까 특정 정당과 시민들의 시대정신 혹은 시민사회의 지체의 정도가 의석수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의석수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냥 설명을 해보면 지금 촛불 시민들이 이만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만큼 따라왔고 렉이 정도가 좀 덜 심했고 미래통합당은 훨씬 더 심했고 실질적으로 당은 둘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정의당하고 무소적이 한 상하고 다섯석밖에 없으니까 지역구에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악을 씁니다. 요새도 계속. 잘 보셨겠지만 우리도 무려 41%나 얻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편리한 대로 갖다 쓰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석은, 대표성은 정확하게 163대 84로 나타난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민주당은 더 많은 편을 얻었고 더 많은 의석수를 얻었고 어떤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은 더 많은 의석수를 얻었는가? 저는 그것을 보면 이 지체의 정도가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지역 간의 다른 차별로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지역주의가 다시 출현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인간들은 정말로 그런 기존에 왜곡된 지역주의 정치 논리에 기대서 자신의 생존을 지탱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 지체의 정도가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적인 지체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듯한가요? 말이 좀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민주당이 시민들을 요구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163석을 얻었다 지역구에서. 그 얘기는 지금 시민들이 정당들한테, 민주당한테 빨리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저는 의총에 잠깐 들어가 있다가 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대기를 몇 시간 하다가 아이고, 안 됐다고 결렬됐다고 가라고 해서 끝나고 저녁에 왔는데요. 광주로 왔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민주당이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다고 욕을 촛불 시민들이 뒤지게 하고 있는 거죠. 욕 많이 하셨죠? 뭐 하냐? 180석, 163석 지역구 줄 때는 그냥 그것은 불도저야 그냥 뭘 그렇게 이리저리 따지고 막 그래. 근데 그러고 싶은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지난 주말까지 참았는데 다음 주에도 그러면 제가 화를 내려고 그래요. 드디어. 출발합시다. 아니 지금 승객들을 태우고 언제부터 출발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출발 안 합니까? 이제 출발하자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출발해야 되겠죠? 한 달간 놀았는데 세비는 나왔어요. 아니 물론 저는 조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보다 세비를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거의 아침마다 제가 7시 반만 되면 시작을 합니다.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공부부터 시작해서 혹은 협의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보통 제 노동시간이 한 12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5배 줘야죠. 지금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원들은 세비를 출석 안 하면 세비를 깎자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회의를 몇 번 제가 다섯 번인가 했는데 그때 중에 한 번 빠지면 깎자는 얘기잖아요. 거기 출석 안 하면 깎자는 얘기가. 나는 이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저는 반대편을 얻을 겁니다. 만약 그런가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깎기를 원하시죠? 깎기를 원하시죠? 그러지 마세요. 국회의원들도 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세요. 세비만 받고 진짜 일을 안 하거나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을 골라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골라내시라고 국민 소환제를 발휘할 생각입니다. 국민이란 말 저 싫어해서 시민 소환제, 주권자 소환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게 맞지. 쩨쩨하게 출석 안 했다고 세비를 깎아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자유대학의 회원님들은 절대 세비 깎자고 하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해라. 대신 일 안 한 놈들은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따 왜 말씀 안 하세요. 깎자고요? 그러면 깎든지 어쩐지 알아서 하시고요. 자, 하여튼 보십시오. 그동안 첩불 시민이 첩불 정부를 만들었죠? 그랬잖아요. 첩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해보니, 국정을 해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정부는 첩불 정부인데, 첩불 시민들이 만든 첩불 정부인데 국회는 첩불 시민들이 만든 첩불 국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계속 박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계속 발목이 잡힌 거예요. 세상에 패스트트랙이 무엇이라요. 그리고 가서 보면 진짜 말도 아니에요. 진짜. 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협상을 한다니까요. 아니, 회의는 시간 딱 정해놓고 날짜 정해놓고 때 되면 가서 회의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협상을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지금 회의를 할, 그러니까 국회 개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룰을 가능하면 안 만들고 자의적으로, 그걸 정치라고 합디다니? 정치적으로라고 합디다니? 그게 뭔 정치라요, 정치가. 그게. 그게 협잡이지. 그냥 자기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수의 의원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 대표 선수들끼리 계속 힘겨루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초짜라서 상황을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도 국정도 해보고 지자체장도 해보고 또 청와대 일도 해보고 했는데 뻔히 보면 보이죠. 보이는데 이게 권력을 엄청 집중해놨어요. 특정인들에게.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각각이 개별적으로 자기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국회를 개원을 할지 언제 상임위를 구성할지 이런 것을 안 정해놓은 거예요. 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정하냐면 옛날에 해오던 관행. 이 관행이 법 위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갖고 지금 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개원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다. 그럼 뭐 누가 몇 석을 얻었는지 상관없이 상임위는 이러이렇게 꾸린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어쩌겠어요. 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꾸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안 정해놨을까. 이게 제가 국회 가서 제일 궁금한 내용이에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말은 지금 안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있다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할 때가 되면 세게 해보려고. 하여튼 촛불 시민이 촛불 전부를 만드는데 이 촛불 정부가 촛불 아닌 국회, 촛불 국회 아닌 국회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압도적인 다수상을 만들어줬다. 이 말은 촛불 국회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체를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리고 그 발목 잡기 좀 그만 하라고 그래서 나온 말이 일하는 국회라는 말인거든요. 일 좀 하라고 그런 겁니다. 지체를 끝내라는 뜻이다. 촛불 국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대체 이 지체를 끝낼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간 지체의 차이, 지체 정도의 차이, 시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치. 시민과 지역과 자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키워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시민 역량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민, 지역, 자치라고 하는 이 컨셉 혹은 가치를 놓고 이 코로나19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지체라고 하는 이 지체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시민들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도와 정부와 정당과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대전환의 핵심에는 바로 시민과 자치가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요새 유명해졌죠? 네. 유발하라리입니다. 유발하라리가 3월 20일이죠. 3월 20일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여쭈고 여쭈고 한 지 한 달쯤 되는 때입니다. 이때 FT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아시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의 세계라고 하는 기고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때 두 개의 타입을 제시를 합니다. 두 개의 타입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중국 타입, 하나는 한국 타입. 물론 중국 아니 아니.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타입과 한국 타입 두 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타입이 보다 효율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타입은 봉쇄형입니다. 둘 다 코로나를 대응하고 제법 잘했는데 중국 타입은 봉쇄하고 폐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한국은 개방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게 유발하라리의 논점입니다. 하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라리는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컨셉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폴리스라고 하는 게 눈이 됐습니다. 폴리스는 경찰입니다. 소은 비누입니다. 비누경찰.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고 비누로 손 잘 씻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얘기해봐야 안 통할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얘기하면 일사불란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는 건 억지로 강제할 수 있을지 모르고 손 씻는 건 강제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잘 안 됩니다. 마스크 쓰는 거 손 씻는 거 이런 게. 그런데 한국은 이게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시민사회의 역량을 시민 역량 강화 타입. 그러니까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시민 역량 강화에서 찾습니다. 그 원어로는 제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Empowering citizens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적 역량 강화가 코로나19를 이겨낸 대한민국의 코로나19를 이겨낸 게 아니고 극복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꼽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가장 성공적인 노력을 한 나라에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은 추적 앱을 사용했지만 그보다도 광범위한 테스트와 투명한 자료 공개, 똑똑한 시민들과의 협력에 훨씬 더 의존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선택들이 향후 미래 세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혹은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대의 선택들. 이 선택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잠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중국과 같은 전체 주식 방식을 택할 것인지 한국처럼 시민 역량을 고향하는 전략을 택할 것인지에 따라 세계의 미래는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K-방역의 성공은 그래서 기술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역량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박구영 교수님이 아마 지난 시간쯤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역량이 괜찮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관점하고 맞닿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은 첨단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 기술인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첨단 기술이 있어야 계속 앞서가야 적정 기술 여부도 더 폭넓게 확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고 특히 사회적인 이슈들이 등장했을 때는 바로 이 시민 역량이 그런 차원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K-방역의 성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역량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몇 개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데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은 전 세계지로 확산되는 유행성 질환을 얘기합니다. 자,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그 이쪽 아래를 가겠습니다. 고대 히라버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히라버에서 팬은 다 아시는 것처럼 모둡니다. 그리고 데모스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스 대신에 무언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는 뜻을 가진 익, 영어의 익을 붙였습니다. 그게 팬데믹입니다. 결국 팬데믹은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별, 직업,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유행성 질환이라는 의미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울리 백 아실 겁니다. 정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정확한 음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계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민주적이라는 말은 골고루 평등하게 이런 뜻 정도로 사용됐을 겁니다. 물론 빈곤 계층이 팬데믹과 같은 위험 상황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회적인 위기는 늘 약자들로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약자들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이다. 이 점에서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도 걸리고 총리도 어디서 걸립니다. 여차하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히라빈들은 그러면 이 판데무스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실제로 이 고대 문헌에서 판데무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있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판데무스의 부사형인 판데메이가 더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판데메이는 다른 말로 하면 모두 함께입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아마 올 투게더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함께입니다. 자, 이 판데메이의 용법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아테네의 모든 병력이 동원된 전투 상황을 묘사할 때 판데메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이대로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제차 침공했을 때 우리는 육지에서 그들을 막을 충분한 병력이 없어 모든 시민이 함께 판데메이, 함선에 올라 살라미스 해제는 참전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씁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아테네의 모든 주민은 모두 성벽 삼는 일에 나섰다. 자, 시민, 거리민, 그곳에 와 있던 외국인까지 모두 함께 나섰다. 이렇게 판데메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모두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팬데믹은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차별적인 공격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이게 중요합니다. 손조차 쓸 수 없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재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뜻과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팬데믹을 유행성 감염병이라고 쓰고 판데메이, 즉 모두 함께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필레폰네소스 전쟁사는 아테네인이 어떻게 페르시아 전쟁에 임했는지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마라톤 평원에서 모두 함께 페르시아 기병대의 공격에 맞섰고 살라미스 이전에서는 모두 함께 전함에 올라서 적군을 막았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평등하게 전쟁에 임했던 아테네인들은 이후에 민중 권력, 즉 데모크라토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민주주의, 데모크라티아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판데메이의 경험은 고대 아테네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 판데메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894년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고부에서 봉기했습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신흥종교이자 우리 교유의 역사문화적 바탕에서 나온 민족종교입니다. 이대교주 최시영은 저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 사천여인이죠. 풀 한 폭이 나무 안 그래도 모두 하늘이 있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생태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학의 교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급진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정부의 탄압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재우가 사양당한 후에 네 차례에 걸친 교주 신혼운동이 일어났고 1893년 보은집회에서는 무려 2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 전쟁이 발발합니다. 동학농민군은 부안, 정읍, 흥덕, 고창을 점령하고 잇따라서 영광한평 장성을 지나 북상에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저기 장성 가시면 동학농민혁명 전적지가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큰 죽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안 보셨구나. 하여튼 거대한 죽창과 농민군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당연히 당시에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고 일본군은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진을 맡겨 동학농민군은 5월 7일 정보협상에서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늘 이렇게 화약을 잘못하면 그때부터 탈이 납니다. 이후 전라도 각지에 폐정개혁을 위한 일종의 행정기관이 집강소를 설치했고 민주적인 자체가 시작됐습니다. 집강 한 명과 서기 집사 등을 두고 폐정개혁에 따라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맡아보았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민이 즉 지금으로 치면 시민이 스스로 권력을 갖고 정치형까지 통제하는 자치활동이 처음 시작된 사건을 저는 집강소 활동으로 봅니다. 동학농민전쟁 이전에도 정부의 폭력에 저항하는 농민 집단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학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근대적 평등주의 사상과 결합되어 있고 동학교도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이미 조직된 시민이 있었던 겁니다. 집강소라는 자치조직을 꾸려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한 농민들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제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동학농민전쟁 이후에 시민은 다시 묻혔습니다. 일제치와 조선인들은 모두 황국신민이 되었습니다. 이 황국신민으로부터 벗어나자고 한 게 사실은 YS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구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민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혹시 찾아오시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